나 방송하면서 알게 됐는데 김밥전 모르는 애들 있더라? 이걸 무슨 맛으로 먹냐고? 무슨 맛이에요? 어... 그냥 김밥 튀김 맛 아니 님들 저 이사하고 나서 좀 충격적인 거 제가 요즘 좀 충격적인 걸 하나 알게 됐음 저 원래 20몇 년 동안 제가 대구 토박이었거든요? 저 그냥 경상도 사람이었는데 나 요즘에 깻잎전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깻잎전을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배달해서 깻잎전을 시켜서 먹었는데 이상한 게 오더라고 어? 뭐지? 하고 봤는데 깻잎을 이렇게 반으로 접었는데 그 안에 고기 반죽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깻잎전이래 그건 고기전 아님? 뭔 소리지? 우리한테는 그게 깻잎전이 아니야 내가 가는 대구에서는 깻잎전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진짜 깻잎만 붙이는 거예요 밀가루를 붙여가지고 난 내가 생각했던 깻잎전은 이거였는데 여기서 파는 깻잎전은 고기는 없더라고 여기 완자 같은 거 아 그리고 여기서 배추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최근에 양노을이랑 얘기했었거든 아니 걔는 배추전을 모르더라? 저 내가 배추전 배추 밀가루 이렇게 묻혀가지고 굽는 배추전 하니까봐 그게 뭐야? 이러던데 배추전이 뭐냐고요? 배추전을 몰라? 이것도 경상도만 먹나? 이게 배추전이에요 진짜 그냥 배추예요 이거 무슨 맛으로 먹냐고? 허억! 이걸 무슨 맛으로 먹냐고? 배추전의 맛을 모르는 당신은 너무 불쌍해요 배추전 진짜 맛있어 그니까 전 먹을 때 이렇게 왜 간장소스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이렇게 푹 찍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저기 보면 아니 저기 뭐가 맛있어? 그냥 날것 그대로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맛있어 아 그럼 모르는 사람은 인간 많구나 경상도는 순대를 쌈장에 찍어 먹는다던데 럭키님도 그렇다 춘트는 원래 쌈장에 찍어 먹지 않나요? 어디 그 서울 깍쟁이들이나 소금 찍어 먹지 맞아 그것도 있어 나 방송하면서 알게 됐는데 김밥전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 김밥전이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김밥을 이렇게 썰어놔가지고 계란물 묻혀가지고 그냥 굽는 거예요 모르는 애들은 은근히 있던데 그리고 김밥튀김 모르는 애들도 있더라 예전에 방송하다가 근데 김밥튀김에 떡볶이 그걸 싹 찍어서 먹는 게 진짜 맛돌이지 라고 말했다고 김밥튀김이 뭐예요? 이래서 아니 김밥튀김 몰라 김밥튀김? 분식점 집 가면은 왜 달걀튀김 옆에 있는 그 김밥튀김이 있잖아 라고 말하니까 알고 보니까 이렇게 경상도 말고는 다른 지역에서는 잘 안 판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짱맛있어요 무슨 맛이에요? 어... 그냥 김밥튀김 맛 넘어가요 상추전은 뭐야? 상추전이 있어요? 아니 상추전 무슨 맛으로 먹어? 배추전이나 상추는 아니야 달라 상추튀김은 뭐야? 어 진짜 있네? 광주에서 먹는다고? 아 상추튀김이 그러니까 상추를 튀겨서 먹는 게 아니라 튀김이 있으면 그걸 상추에 싸먹는다고? 나 저런 음식 처음 봐 아 오징어튀김을 상추에 싸먹는다고? 무슨 맛이야? 상성이 안 가는 맛인데? 넘어가요 제가 어릴 때 버섯이라는 종류를 팽이버섯 밖에 못 먹어 봤어요 된장에 들어가는 그 팽이버섯 밖에는 내가 잘 안 먹어 봤어 불고기에 들어가는 것도 팽이버섯이잖아 그래서 어릴 때 그런 거 잘 안 먹어보다가 이제 학교에서 그 버섯볶음? 막 이런 게 나왔었거든? 근데 생긴 게 되게 달팽이 잘라놓은 느낌으로 미끄미끌하게 생기고 빤짓빤질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그냥 괜히 겁나가지고 옆에 친구한테 야 이거 되게 달팽이처럼 생겼다 그치? 라고 말했는데 친구가 그거 달팽이 맞아? 이러더라고 내 생각에 장난으로 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야 거짓말하지마 달팽이를 어떻게 먹어? 하니까 아니야 진짜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선 달팽이 요리해서 먹어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멘붕 먹었어 진짜 그때 완전 충격이었어 아니 이게 진짜로 달팽이라고? 왜 인간들은 달팽이를 먹는 거지? 하면서 충격 먹었어 아직도 기억나고 또 뭐가 있을까? 음식 일화 되게 많은데 아 그거 있어요 먹어 충격을 먹은 게 아니라 먹기 전에 충격 먹은 게 있었어 정말 되게 어릴 때 근데 할머니가 몸보신 하러 가자고 나를 데리고 할머니 동네 할머니들이랑 어딜 가더라고 저 차를 타고 어딜 내렸는데 밖에 강아지들이 이렇게 케이스에 막 엄청 많았어요 여기 강아지가 많니? 하고 그냥 진짜 어린 순수한 마음에 그냥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고기를 딱 봤는데 냄새가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할머니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이거 개다 개다 옛날에 이제 식용으로 먹던 그 강아지들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때 그때 진짜 농담 안 하고 밥도 안 먹었어 그런 건 있어요 럭기가 은근히 안 먹어보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양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태어나서 쌀국수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고기바섯 완전 싫어해요 생긴 게 너무 징그럽게 생겨서 저 싫어해요 어릴 때 탕수육을 시켰는데 탕수육 소스에 목이 버섯 들어가는 거 알아요? 그거 보고 충격 먹었어 어! 얘는 뭐야? 뭔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겼어 해가지고 그 위로 먹어본 적 없어 응! 나 그건 있어 나 초등학교 때 되게 인상 좋았던 음식 하나는 있어요 옛날에는 어머님들 많이 모셔와가지고 뭔가 하는 게 되게 많았었거든? 꽃전이라고 막 꽃을 따오래 그래서 내가 진짜 꽃을 따갔었거든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근데 그걸로 전을 만드는 게 있었는데 이게 진짜 맛있었어요 예쁘게도 예쁜데 맛도 있니? 하면서 엄청 좋아했었어 어릴 때 옛날에 생각이 나는구만 아! 학교에서 뭔가 만들어 먹는다 하니까 그거 생각하는데 혹시 님들은 그런 거 없었나요? 그 비빔밥 재료를 애들이 야 너는 계란 가져오고 넌 참기름 가져오고 우린 이렇게 해가지고 비빔밥 가져온 적은 듯 밥은 어차피 급식 시간에 밥 나오니까 우리 그때 막 밥 비벼서 같이 먹고 그랬는데 그런 게 가능했다니 쌤이 없어서 가능했음 쌤 만약에 우리 반에서 밥 먹었잖아? 진짜 개머라 했을걸? 얼마 전에 저희 학교 애들은 점심때 반에서 몰래 컵라면 먹다고 혼렸는데 반에서 먹으면 혼나긴 하겠다 나 고등학교 때 매점에서 컵라면 팔았거든 부럽다 나 학교 다닐 때는 매점이란 거 자체가 없어서 학교 다 넘어서 편의점 갔는데 아 진짜? 난 매점 둘 다 있었어 아 그러면은 그것도 모르겠네? 학교 다니면 꼭 수저 안 들고 다니는 애들 있어 그게 나였어 그래서 맨날 100원 들고 매점 뛰어가가지고 수저 세트 사왔는데 엽기님 부르주아였구나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저는 부르주아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왜 부르주아였냐면 고깃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항상 1급으로 나왔어 그래서 난 항상 돈이 많았어 잘 구운?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나 고깃집 알바할 때 나 보러 오는 손님이 되게 많았어 나 고기 잘 구운 나 되게 인사성 발라가지고 나 은근 인싸였어 저 맨날 그래서 팁 받고 그랬어요 집에 갈 때 택시비 하라고 여신 영접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군요 그런 건 아니야 저 특히 소를 잘 구워요 돼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구운 소고기야 나 진짜 고기 잘 굽는다니까? 꽃살이에요 꽃살 엄청 비싼 거 제가 예전에 말했던 저 몸이 안 좋을 때 소고기 먹는다는 게 이 고기예요 진짜 적당히 야들야들하고 엄청 맛있어 너무 익었다고? 무슨 말이야? 이게 웰던이라고? 죄송한데 생고기 먹어요? 애초에 저런 윤기가 안 나 웰던은 저는 소고기 핑크색일 때 먹기는 태우고기 즐긴 거 좀 민감해서 아니야 저거 하나도 안 질려 여러분 좋은 소고기는 절대 즐길 수가 없고 시간이 좀 지나서 식어 빠져도 진짜 하나도 안 질려요 오히려 육즙이랑 그게 가둬져 있어가지고 그래도 계속 말랑말랑해 좋은 소고기는 내가 못 사 먹잖아요 원인을 줄이는 게 어떨까? 저 좋아하는 고기 있어요 호설도 좋아하는데 대구에서 제가 어떤 스테이크 집을 갔었는데 고기 안심스테이크라고 처음 먹어봤어 난 그때 진짜 완전 유레카였음 안심스테이크가 진짜 정말 맛있더라 와 진짜 너무 부들부들하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던데? 와 진짜 맛있더라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항상 안심만 먹어 비싸도 무조건 안심으로 보고 안심하셨나요? 하... 여기까스 딱 어떻게든 가퍼만 먼저 대투 설탕 preferences